이어서 갑니다 어우, 크네 음, 이어서 갑니다 한 시간 뒤에 온다고 그랬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자, 이어서 갑니다 좀 애는 좀 많이 오래 걸렸네요 하던 거 해야죠 자, 갑시다 이게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루 가는 거랑 저쪽에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가도록 하죠 너 왜 여기 계세요? 아 맞아, 얘가 사다리를 설치해주면 내려갈 수 있다는데 이거 말고도 반지를 끼고 내려가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일단 내려가 볼까요? 사다리로 내려가죠 사다리가 얼마죠, 아저씨? 아저씨? 아 아, 12,000원이면 가나? 아, 3,500원이면 갔던 거 같아 어 500원은 안 되고 3,500원이면 충분히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500원을 모으러 가죠 어디서 제일 많이 주지? 애가 제일 많이 주겠지? 다 깨, 다 깬 거죠? 어, 다 깼죠? 어 그, 대압으로 잡은 걸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잡았어요 자, 갑시다 뭐 젖 있지 않았나? 아니요 3,500원을 모으되 불도 다 껐기 때문에 약간 빠를 겁니다 아마도 이리 와 이리 와 아, 못된 범인 것 봐라 아 자 그리고 모아서 아, 맞다 이 내려가면은 그 분이 나오거든요? 잊고 있었네요 나와 나오죠? 뻔뻔하네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것 같아 제일 만만해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는 됐어 아 너무해 구름 끄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사는 놈아 아 미끈거려 아 자 4,000원 모은다고 그러고 왜 쟤랑 싸우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싸울 겁니다 아니, 죽였으니까 죽여야죠 동료 부른 건 좀 심했어 아, 잠깐만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에너지가 너무 없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춤도 돼 스피도 필요가 없어 얘는 한 대도 안 먹고 이길 수 있는 놈이야 아, 그거 위험했다 어우, 위험했어 아 좋아 여기 좀, 좀, 좀 돌아오고 있어 다음 한 방이면 끝난다 끝 아 하 아 에너지 소비량 무엇 이렇게 칼날 반지라고 대미지 올려주는걸 줍니다 인간 조각상 태운 적 있나요? 태운 기억이 없는데요 됐고 올려 이 사다를 설치할 수 있을만한 금액이 뭐였죠 마을로 갑니다 아 킨지 10분 지났죠 자 키자마자 미안하지만 똥 마려워요 아까 똥 마려워서 맞은 겁니다 똥 좀 싸고 오겠습니다 다리 내리는 건 볼 필요 없겠죠 칠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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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사다리야 일로 가면 떨어져 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 가야겠죠?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갈 수 있구만 존나 아플 뿐 한 번 떨어진 다음에 갔다 올 걸 그랬어 체력이 아깝잖아 이거 그냥 굴러가면 되겠죠? 예스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구만 난 죽고 싶지 않은 관계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맵 이룸은 성인의 무덤이네요 저도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 좀 올려야겠어 제가 지금 좀 힘이 없어서 목소리를 줄이고 마이크 볼륨 올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더 올리자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좀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올려놓으면 소리 지를 때 음량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님들이 귀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를 예정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소리 지를 힘이 없을 것 같네요 이동을 하죠 저긴 어디서 굴러 떨어지면 가진다 그랬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아 짜증나게 판을 치고 날리네 좋아 저 돌멩이 모양이 꽉 차면은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로 죽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잡고 매끈매끈한 돌 뭐야 이건 갑시다 이쪽 예스 일로 가는 거구만 여기 철사다리가 있네 돌무덤에 신기하네 돌사다리여야 되는 거 아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고세를 못 찾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 봐라 뭐 돌이 필요한 데였어요 여기가? 어디가 길이야? 여기니? 귀 안에 뼈 집에 가라는 뜻으로 넣었나요? 해골이 있다 꿈만 같다 자 갑시다 아 뭐야 거슬리게 어 저기 안개 있네 절로 가는 거네요 아 나 앉았다 갈래 다리 아파 자 음 9000원이 있는데 레벨업을 해야겠죠? 레벨업이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나요? 지사 하나 줄만 해요 아이템 좀 주세요 아이템 좀 주세요 좋은 거 없나요? 이거 왜 점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사하네요 갑시다 쌀 때 사다 써야됐나 봐 저도 여기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최종 보스가 누군지만 알고 있을 뿐 근데 이거 안 싸우고 갈 수 있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모릅니다 모르면 해야죠 가능하면 안 싸워 가고 싶지만 모르면 싸워야겠죠 이거는 계속 잡다보면은 무슨 모이칸 머리가 최종 보스라 그랬는데 이 많은 걸 다 잡아야 된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무슨 맹독을 쓴다 그랬나 지구력 좀 줘 대체 모이칸 머리가 누구니? 몇 개 잡은 거야? 몇 개 잡은 거야? 한 번 더 나왔다 나왔나 봐 체력 떴어 좀 아프다 어딨냐? 아 들을 게 많네 좋아 아 저깄다 저인가봐 모이칸이냐 이게? 아 모이칸이라고 한 건 저죠? 병신이네요 이게 모이칸이라니 존나 약하네요 뭐죠? 뭣? 볼이 뜯었습니다 앉았다 가야지 레벨업 바로 왔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님비 지루해도 난 레벨업을 할 겁니다 죽기 싫기 때문이죠 어 빨리 이동하죠 내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도 음량을 키우니까 나오는구나 나 항상 그게 떠들어야 되는 줄 알았지 뭐 들으시다가 작으시면 스피커 키우시길 바랍니다 게임소리보다 클 겁니다 검토를 좀 해보죠 어 훨씬 크네요 게임소리가 45dB 내 목소리가 아 마이너스 45 내 목소리 20 음 훌륭해 잠시만 잠깐만 잊을 뻔했죠? 지루새도 모르게 하지만 살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산거죠 졸라 무섭네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되나? 꼭 떨어져야 되나? 뭐 때 참 먹어서 가자 설마 낙대면 죽겠어? 그렇지 아이템 받아먹고요 저게 뭔 아이템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죠 회색의 너클링 석화 내성을 향상시킨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기로 가야돼요? 어디로 가야되죠? 근데 아이템 먹는 길이 우선이겠죠? 저기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거리가 나오나요? 위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가는 거였군요 예스 있구나 예스 끝난 거야? 존나 쉽잖아 쟤는 치사하게 저렇게 저런 데서 나오냐 글씨가 더럽게 많네요 뭐라는 거야 아 뒤에 보물이 있다고? 있다면 먹어야지 다크서울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 그리고 생방송에서 가장 신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이게 왜 이렇게 허접하죠? 대굴대굴 주의 뭐? 위대한 자의 뼛가루 좋은 거네 태폭력 올려주는 거 나왔네 좋습니다 내려가는 건가요? 왜 자꾸 날 내려가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내려가라니까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어이 잠깐만 잠깐만 어 존나 무섭네 어디로 가라고 아 일로 가라고? 다크서울 1 리메이크 됐대서 다크서울 1 리메이크 됐대서 이거 하고 2 3도 하고 1도 할라 그러는데 1을 먼저 하고 3를 하는 게 나, 나을라나? 1 2 2 3 2 2 2 2 2 3 3 3 3 2 3 3 4 5 5 5 5 어이구 죽은 사람이 많네요 증오의 증거 증오의 증거를 왜 땅바닥에 상자 안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겁니다 여기구나 냄새가 나죠? 땅바닥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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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바닥 어디로 가야되나? 도기 원래 이렇게 아픈가요? 드럽게 아프네요 내가 기억하기로 이 근처에 세상에 그치 이거 누구냐 유저였구나 유저였구나 아 갈까? 난 이런 데가 제일 싫어요 야명증이라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잖아요?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님들 님들은 그냥 어둡네 정도겠지만 난 안 보여요 존나 짜증나는 부분이죠 저게 뭐가 붙어있는 걸까요? 저게 뭐가 붙어있는 걸까요? 사람 다리도 있는데 얼굴도 있네요 보이시나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붙어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냥 붙여놓은 걸 겁니다 얜 누군데 여기서 알장대고 있는 거죠? 감사해봤고요 불 붙일 때 방해하지 마라 강타 좋아 나 횟불 36분밖에 못쓰네 니가 가진 거 줄래? 고마워 잘 쓸게 나이프를 줬잖아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정말 신기해 놀라운 일 투성이야 그만 쏴 아퍼 두 개 세 개 때리지마 왔다가 때리지마 아이구 아주 마라톤을 하고 있죠 못돼 먹어서 햇불 좀 줄래 하나만? 제발 고마워 그런 거 어디서 발라왔냐 시커만 건 드럭게 아프더라 드럭게 아프더라 자 올라가 볼까요? 나도 길을 몰라요 나도 길을 몰라요 님들 내가 공략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냥 어감이 이런 것 뿐이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 난 걸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죽은 건가요 가면 일어날 것 같애 내가 여기다 불 붙여줬으면 나 고맙다고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님 양심 어딨음 일로 가는 거임 길 잃엄 뭔 개소리임 이거 아 아래 길이 있네 좀 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길이 있으니까요 불도 붙여주고요 아까 분명 뭐가 서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길임? 왜 화분을 상을 못 깨냐 야 나 생긴 것 봐 존나 극혐이야 자 어디로 가요? 여기 무엇? 가는 거 맞음? 세상에 댕댕이가 떨어졌는데 와우 입이 크구만 아이고 별로 안 세네요 뭐죠? 덩식감 못하는데 거거보다 좀 내보내줘 여기 있기 싫어 제발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이 여주신 누구죠? 이 여주신 누구죠? 가면이 멋있네요 오우 오우 코스 뭐?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장비야 너무 궁금해 이거니? 가볍구나 나중에 입겠다 저기서 때리면은 아니야 내 생각엔 이 아저씨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지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때릴 필요가 절여 없는 거지 좋은 관찰력이야 자 이런 거지 같은 옷에서 이제 탈피하고 오우쿠스라는 옷을 입는 건가 지금 입자고 오우쿠스 오우 장갑을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오우루스 잠깐만 진정해 오우루스 뒤졌어 이거 이것만 차면 넌 뒤졌어 나 안 찬다 얘 됐어 내가 올라오기만 해봐 이 무덤이야 올라와 태풀 줄래? 거지 같은 거 주네요 나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 않네 아래에 있는 놈이랑 옷도 다른 거 같고 어찌된 부분이죠? 그리고 무게가 약간 애매해서 짜증나요 만약 내가 이걸 벗는다면 나는 그래도 50kg야? 못돼 처먹은 놈들 누더기 어둠 가벼운 장비네 내가 끼고 있는 게 좋아 뭐야 저거 다 붙인 거 아님?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도 아직도 붙일 게 많이 남음? 백불 아 미친놈 이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니? 대에에에 박 가자 쭉 예스 오! 야야야야야야 잠깐만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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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할뻔했어 당할뻔했어 인성질 당할뻔했어 못된 놈들 그리운 향나무라는 걸 준다니 만이천원짜리 아니야 존나 좋군요 근데 이걸 이렇게 멀리 꼬아놨단 말이야? 양심 어디갔냐 어머 손님이네 또 있네 아 아 아 이렇게 여기서 난리를 지기는데 이게 안 무너진다니 정말 놀랍네요 계속 이동합니다 저런 안녕 나 이상한 데 올라왔다 나 이거 터지면은 왠지 다칠 것 같아서 거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떡하죠? 가면 안될까요? 아 뭐 나오잖아 인켬이야 어이구 아퍼라 쭉 쭉 예스 풀 부자 음 쇼컷 같은 거 없니? 망할 게 이마 아니야 사조성이 보였어 근데 나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 절로 가면 되는 걸까? 나 내려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안개 저기 있는데 여기 아 깜짝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렵게 만들었어 맵을 절로 가는 건가? 에이 아니겠지 진짜야? 실화임? 에이 거짓말이지? 진짜야? 진짜야? 나도 그거 조회뿔 붙여 왜 독라이프 같은 걸 주는 거야 나이프 쓰지도 않는 놈이 짜증나게 이거 뭔데 이렇게 많아 길이 어디길래 이렇게 꼬아놨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냥했는데 7000원 밖에 없네 내가 불 다 켜줄 테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아 나 여기 기억났어 일로 올라가면은 빨리 올라가 시간 아까워 피가 있습니다 피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문을 열면은 다크솔1의 최강 장비라는 흑철 풀강 다음으로 좋다고 그랬나? 하벨 세트가 나오는데 방어력이 제일 높은 저항력도 높고요 저항력까지 포함하면 최고겠구나 지금 못 갑니다 무슨 거인의 열생 열생인지 나발인지가 필요해요 잘못을 없죠? 여기로 갈까? 뭔데 이렇게 화나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같은 길이구나 하.. 저런 올라가는 게 맞는 거네? 야 근데 횃불은 화내서 좋다 일로 올라가자 내.. 나 왜 온 거임? 이해가 안 돼 보물의 예감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냐? 어? 여기 길이 있구나 근데 이 길은 내가 왔던 길 아닌가요? 갔다가 아씨 너무하네 진짜 못 참아가지고 여기 길이 꽤 많네요 다 먹어줍니다 길을 이렇게 꼬아놨냐? 무슨 억하심정으로 대체 왜? 여기도 왔던데요? 나 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유비들은 어떻게 알라고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튀긴 거 같은데 일로 가면 됨? 내 저기서 온 거 아님? 어메 안 왔었구나 여기를 내가 이거 때리면 부서졌던 거 같은데 예스 예스 난 불을 붙일 거니까 넌 때려라 잘했어 아이구 이끼 먹자마자 또 먹게 생겼네 여기도 붙여 그럼 바로 앞이었는데 내가 괜히 돌아간 건가? 멍청하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방금 나 시빨간 눈동자 같다고 본 거 같은데 착각이겠죠? 착각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런? 방금 터질라 그런 거니? 저건 무슨 여드름이냐? 흐어우 건명진 여드름 아 나 여기 기억날 거 같아 그래 더 싫어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 너무 범위 긴 거 아니세요? 예스 뭐야 쟨 또 뭐 해풀? 개꿀 개꿀 5분씩 느네? 나 10분 느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뭘 주려고 뭘 주려고 뒤에서 지금 불빛으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거냐 방패 줬어? 사나이는 방패 따위 쓰지 않습니다 앗 졸라 뜨겁네요 여기가 길이구나 여기가 길이구나 나 가다가 맞을 거 같아 근데 맞고 싶지 않아 오우 씨발놈이 어어어 아 씨발놈이 어 어 어 미친 게임이야 갑시다 도착한거임? 도착한거임? 시체가 많음 여기 독.. 독을 안 뱉는다 얘는? 뱉는구나 어디로 가야 내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 아직 그레이트 엑스가 있기 때문에 내구도는 괜찮아요 님들 혹시 모를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에는 왕큰 도끼가 있기 때문에 내구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길을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갈 수 있는 길 없음? 부서진다거나 지랄 이런 거대한 무기로 적을 못 깬다니 대단한 게임이야 이건 깨지지 않냐? 역시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뭔진 몰라도? 야 너무 양심없는거 아님? 야아 오케이 크아 잘 몰라도 많이 잘 도운거 같습니다 뭔가 내려가는 길도 있었을거 같은데 관심없어요 난 내 갈길만 갑니다 그것이 남자의 삶 아 내려가는게 길이 맞나보죠? 꼴을 보니까 일어나면 후회할텐데 이 새끼야? 왜 온천지에 다 적이냐? 뭐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하레미야? 역시 일본게임이구만 예쓰 예쓰 해전! 하고 한번 예쓰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겠스 햇불과 안개 햇불과 안개 나 이거 먹게 해주면 안될까? 치사한 놈들아? 설마 이곳이 길이 아니었니? 저런 햇불 등에 달고 다니면 안되냐? 어두워서 안보인다 야 저기 못올라가는거 아니야 절로 올라갈 수가 있네? 뛰어서 갈 수 있을까? 아니 나라면 가능할거야 아하하 예쓰 그레이트 끌러 오케이 그레이트 한개 나왔구만 기본 데미지가 센거냐 약한거냐 그레이트 하잖아 잠깐만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는건 오바야 일단 이걸로 간다 아 저거 보니까 너무 구려보이잖아 저기 이렇게 좋아보이지? 짜증나게 뭐 있니? 뭐 없니? 그만 우석 20개? 미쳤네 내가 아래에서 올라가면 되는건데 왜 점프를 하고 난리였지? 이렇게 올라가는거구나 아래에도 아이템이 있고 위에도 있고 이런식이었군요 더 좋은 치토스가 나와서 이제 버리고 싶은데 더 좋은건 아닌거 같애 뭔가 근력보정이 더 낮았어 기본 데미지는 30 높았는데 아닌거 같애 받고나왔잖아 미친게임이 아 그만 쏴 어 저기 뭐 있는데? 일단 이거 어 어이구 고세 이렇게 산거야? 정말 대단한걸 아 그치 와우 저 거대한 무엇 저 거대한 무엇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군요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너 그렇게 근접공격만 하는 녀석이었냐? 독잇기 좋아 독잇기 좋아 안녕? 너 정말 현무스럽구나 배떼기 좀 때려줄까? 뭘 내붙는거니? 넌 죽긴하니? 이새끼야? 내구도 아깝다 이새끼야 너무 불쌍신 아니군요? 죽기도 죽는군요? 뭐 주냐? 독잇기 덩어리 하나 대단해 하나나 줄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항아리만도 못하네 일단 가자 물약도 남았고 굳이 다시 앉진 않겠습니다 비차나서가 아니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역이 어딜까요? 이름들 난 가끔 궁금해요 내려갔던 데군요 저기도요 여기는 내려갔던 데고요 불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구만 태풍을 그렇게 썼는데 아직까지 더 늘고 있어 여긴가? 쟤 여긴 어디? 나 어디로 가야됨? 뭐임? 아 저긴가봐 보였다 요쪽이네 저기 벽보고 있네 계속 벽보고 있어 보기 돌리면 안돼 나 놀라 여기니? 집 아니잖아 그레이트 엑스 뭐했다고 이렇게 내구도가 날았죠? 어떻게 된 부분이죠? 아 대체 길이 어디야? 미친게임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 소울 드럽게 많아 죽고 싶지 않은데 한번 갔다올까? 그래 아 다음에 뭐 올리지? 아 맞어 나 SD병 강화되지 뼛조각도 세울 수 있구나 이거 올리면은 어 이거 올려도 계속 많이 올라가네? 무게 올리자 사람들이 무게가 제일 쓰레기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겠어요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려야죠 인정? 가자 남은 금액을 쓰는거 너무 부차하다 길 맞는거야? 왜 이렇게 없어 길 맞는거야? 왜 이렇게 없어? 어 소원 사인이잖아 됐어 어머나 어머나 모자 써도 상관없던거였어? 햇불에 불을 붙인다 자꾸 나도 모르게 세이브 키를 누르게 되는데 이 게임에는 세이브가 없었죠 그냥 자동으로 세이브가 됐었죠? 길이 어디길래 이렇게 끔찍하게 꼬아놨을까요? 여기니? 빛고 어두워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야 저거는 못된 놈들이 뭐야 으음 어이구 일로 가는게 맞긴 한거야? 나 모르겠는데 길 저를 일단 가보자 뭔가 약간 다른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다른거 같기도 하고 어 약간 다른 그건 아니네요? 미친놈 뭐 때문에 뭔가 봤습니까 방금? 날 붙잡고 터질라고 했잖아요 더 못된 놈이 나왔네요 문깡딱으로 내려오는건지 이거 어느 지점으로 내려가야되는건가? 그래야지 뭐 길이 열린다거나 그런건가? 왔었잖아 아닌가봐 좋아 너 왜이렇게 아프냐 예스 예스 아 설마 여기가 길이냐? 아 근데 절로 가면 나 뒤질거 같은데? 뭔가 잔뜩 있는데? 사용 사용 예스 갑니다 이게 진툰길이야? 그럼 진툰길이 이렇게 더러워 그리운 향나무 어 여기 진툰길인가 본데 와우 길 찾는데만 50분 걸렸잖아 50분이 아닌가? 나 똥싸고 온거까지 포함을 해야되는구나 뭐 어찌됐건 찾았구요 여기에서 썩은자라는 보스가 있는데 걔를 잡아야지 왕의 영혼인지 뭔지를 줍니다 빨리 잡죠 되게 빨리 온거 같은데 비교적 얘는 맵 하나로 그냥 퉁쳤나봐 뭔가 빨라 됐다 잘 피했어 어딘가로 가면 좀 빨리 갔던걸로 기억하거든요 님덜?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가로 가면 안전하게 빨리 갔던거 같은데 대시를 해서 가라고? 맞아 아이템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왔었어 여럿 굉장한 데미지잖아 모르면 당해야지 야 근데 이거 횃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와 잠깐만 타임 야 급해 아이고 왜이렇게 두개 아프냐 다 찾지도 않잖아 심지어 큰쎄기석 파편 저 위로해서 가는 법이 있던거 같은데 근데 기억은 고독한 사냥꾼? 이게 뭐냐 잠깐만 나 쟤랑 싸워야돼 잠깐만 잠깐만 타임 너무 아파 혼자서 아주 지랄 발강을 떨고 있는데 곧 죽을놈답게 미련이 많구만 미련을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이 자식 그만해 어머 씨발 왜이렇게 많아 꺼져다 잠깐만요 너 별로 딜이 안세구나 몸도 약하고 오우야 가늠될 뻔했어 오우야 너무해 자 아 아 졸라 무섭네 여기에 화똑풀이 하나 더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여기로 길이 있죠? 여기로 가서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세요 제발 제가 쳐다보잖아요 눈도 없는 놈을 쳐다본다고요 핫토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핫토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네요 방금 나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지발 놈이 굴러 굴러 들어간다 너와 싸울 바에 보스와 싸우겠다 자 아 여기 혐오스럽게 생겼어 나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겼냐 여기 여기 슬퍼하는 건지 화내는 건지 와우 되게 가까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어허우 맛없는 냄새가 풀풀 나죠 오우야 잠깐만 너 데일 왜 그렇게 세 너 좀 느리다 아 걔네가 너 이동시켜주는 거야 어휴 잠깐만 잠깐만 난 네 패턴을 전혀 모르겠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아 어휴 나 안 잡혔어 대박 당연히 잡힌 줄 알았는데 오우야야 졸라 졸라 무서워 얘 왜 이렇게 튼튼해요 기분나쁘게 살덩이 놈이 어 이해해버렸스 이해해버렸스 아 이해한자의 대응 아주 쪼개버리는구만 네가 때리는 게 더 없다 야 뭐하냐 뭐한 것도 아니고 어 뭐한 것도 아닌 놈이 아 잠깐만 너무 뜨거워 너무 심하게 뜨거운 거 아님 병직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겠나 오우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우야 왜 그래 오우 오우 미친놈 졸라 무섭네 야 너무 튼튼한 거 아님 아 아 나 구르는데 자신감이 없어 너무 뜨거워 자 가보자고요 악령 숲의 아이 빅터 바로 돌아가시고요 쳐맞으시고요 아니 야 너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빠른 거 보구만 들어와 그건 조금 빠르구만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음 짤짤이가 없으니까 어차피 한 대 맞고 뒤지는 건 똑같을 거야 그러니 나는 물약을 쪼옥 쪼옥 무려 두 입 템포 읽어버렸어 이건 못 읽었어 양쪽 때리는 게 다르다 어 이거는 약간 빠르고 반대쪽은 약간 느려 반대쪽은 약간 느려 약간만 느려 못 됐노 기다려 기다리라니까 오우야 저거 뭐냐 놀라진 그럽네 이해했는데 지구력을 너무 잡은 거 봐 너 뒤로 가면 나도 뒤로 갈 거야 너 지 혼자만 뒤로 갈라 그래 나도 갈 거야 그런데 어 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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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야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럼 내가 못 피하잖아요 뭐하냐 뭐하냐 어허야 뭐야 어허야 뭐야 어허야 뭐야 저거 아 소울 먹은 게 방해가 됐어 오 잠깐만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는데 왜 때리니 왜 저래 왜 저래 미쳤어 아 제발 예스 한 번 더 너무 쉽잖아 잠깐만 진정해 근데 이거 빨리는 동안 나 체력 계속 찬다 막 세대면 되냐 예스 이것이 리듬 게임 리듬을 못 맞췄구만 제가 이 런셋이냐 썩은 자의 소울 저렇게 호군대 6만원이나 주는 착한 여성이죠 사실 좋은 놈이었나봐 뭐임 왜 여기서 죽었어 얘네들 어리석은 자의 향료 뭐 무언가의 화석 뭐 그런 거 나왔죠 와우 여기 DLC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똥냄새가 나는데? 내 코가 잘못된 거겠지 우리 댕댕이가 똥을 쌌을 리가 없어 제발 용서해줘 남자는 무게로 간다 나는 무겁게 입고 무겁게 살겠다 음 이 정도는 들어줘야 아 혐 저기 이제 얼로 가면 되더라? 아 맞아 저쪽에 그리운 향나무 쓰면 되지 그리운 향나무 있긴 하니? 그리운 향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릅니다 어 안 태웠네 뼛 가루 잊고 있었어요 이제 일어나줄래? 미친 게임이? 야 쓰레기 이거 상태상 하나 걸리면은 다음 건 안 걸리나? 야 뭔가 포켓몬 같다 이쪽일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왕의 소울이 다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말 타고 가는 게 있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랑 싸우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체리엇이었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딱히 관심 없습니다 이거 먹어서 뭐합니까 소울 좀만 더 얻는 것 뿐이지 이상한 아저씨가 앉아있죠? 이런 아저씨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디아네퍼 3개와 우석 3개를 받아주고요 아주머니 부활시켜드리면 집에 알아서 가세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같은 소리가 아니 개구리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만 그만 세상 세상 맙소사 전원 녀석이 있었군요 전원 녀석이 있었군요 그리고 방금 왕 눈깔 개구리가 있다는 것도 스포가 됐고요 알면 안 죽죠 몰라서 죽은 겁니다 나 아이템 많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엔딩까지 무난하게 갈 거 같은데? 나 새로운 무기 기술 무기를 쓰고 싶어 새로운 무기를 님덜 뭐 좋은 무기 없나? 대형 무기? 강력한 거? 왜 자꾸 환영키가 커지는 거야 이 게임이 스탯을 하나에 몰빵하면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약간 올라가는 값이 주는 걸로 알거든요 너 왜 여기 서있어요? 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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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술 이 모습이 부끄럽다 뭐가 부끄러워 다 입고 있는데? 마업사들은 마업사들은 빨간색 구라자 입고 다니더만 아 장비 달라고? 얘는 멍청해서 아무거나 거내줘도 고맙다고 입어요 아 이건 좀 충하다 야 이거 껴라 그래도 여잔데 이렇게 하나만 줘도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죠? 이렇게 피규어처럼 옷 갈아입히는 모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없니? 간다 아 이걸 내가 한 번 열리는구나 잠깐만요 그건 예상 못했지 난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강한거 아니에요? 아 야 너무 강한거 아니에요? 미친거임? 뭐야? 이해가 안되네 어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디지몬에서 아트라 캅테리몬을 만들었다고 댓글을 달았네요 제가 이런거 다 확인합니다 저처럼 잘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기들은 캅테리몬 좋아하나보다 다 캅테리몬만 만들더라 전에도 캅테리몬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걸 왜 만드냐? 징그럽게 나 당연히 나는 애기 나는 애기 애기 때는 디지몬이 없었지 어 어찌됐건 디지몬 하면은 메탈그레이몬 좋아하는데 왜 왜 캅테리몬이야 왜 너 이거 한바퀴 돌 수 있냐? 이거 돌면은 내가 잡을거 같아 어 그치 이렇게 잡고 예스 아이템 내놔 잘 가시고 우석이를 주는 놈이구만 얘는 왜 있는거냐 셀타 갑니다 뚜루루루뚜 환영키 한번 눌렀다고 한글 계속 뜨는데 그 겸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약간 집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못 켰었습니다 지금 조용해졌길래 마침 켰습니다 3시에 켰어요 11시 얘가 1시 40분에 온다고 그러고 1시간 20분을 더 늦은 3시에 켰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던지는거야 기분 나쁘게 제가 고곳에 썩은 자를 잡고 이제 마지막 왕 남았어요 마지막 왕의 소울을 가진 놈이 남았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거야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맞추기 쉽게 너무 어려워 어 파라스의 돌 어차피 오늘 쉬는데 오래오래 할까 합니다 예스 인간 조각상 고명한 전사의 소울 으흐흠 으흐흠 나 여기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왕으로 가는 데고 어어 그리고 여기가 왕이었나 여기가 왕이었나 보다 여기가 왕이고 여기가 뭐였을까요 모르겠구요 저희가 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시다 미론데 저는 벽 따라가겠습니다 저같은 야맹증 환자는 굳이 안개가 끼지 않아도 평상시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가요 안개가 꼈을 때 대단하죠? 여기 이상한 대갈통이 하나 있는데 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바위가 말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머리라고 해요 저 빨간 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라 그래요 여기 말이 맞니? 어 뭐야 아 이렇게 아이템을 파는데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간 거예요 이거를 해주면은 이렇게 전기 송진? 황금 송진? 일단 송진을 줍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여기 있으면은 무기에 아름다운 색깔이 붙죠 고명한 전사의 소울 빨리빨리 빨리빨리게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태양 폭발을 일으키는 내가 맞았을 때 이 폭발을 일으켜주는 반지가 있던 것 같은데 별 관심 없고요 별 관심 없고요 저는 클리어하겠습니다 맵을 막 다 알아보는 고인물들도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맵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몬스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힐링게임 아닙니까? 그감 힐링게임 나 앉을 필요도 없네 참고로 얘가 적입니다 주민이 안되는데 적이에요 놀랍죠? 내가 보고 당황했어요 아래에도 길이 있니? 와우 이런 곳이 있었구나 마법의 볼트 좋아 여기 대체 뭐하는 동네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주를 왜 이렇게 잘 받아 어디 어디 어디서 뒤를 놀라 아 맞아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저기 전갈 보이시다요? 제가 무슨 아이템을 준다 그러는데 대화를 건 다음에 아 그니까 무슨 아이템을 끼고 반지를 끼고 고양이한테 가서 산 반지였나? 대화가 된대요 얘한테 대화를 하고 보스를 잡으면 얘가 아이템을 준다 그랬는데 그냥 얘를 죽이면 좋은 아이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아이템을 니 운명을 방금 들었지? 이놈아? 되게 세보이는데 허접하네 두번째 용의 반지 맞아 제가 알기로 작중해서 세번째 용의 반지가 제일 센 걸로 알아요 그러다시피 체력, 스태미나, 장비 중량까지 달달한 녀석이죠 장비 중량이 올라가고 스태미나 올라간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용 반지가 중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저 들은 거라서 잘 몰라요 아, 전에 좀 안 됐었구나 중첩이 일로 가면은 길이 있니? 있는데 나는 못 가는 길이구만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올라가는 수밖에 나 반지 먹으러 온 건가요? 어 오 잠깐만 나는 보고 말았어 예스 예스 오우, 덩어리 어, 드디어 덩어리를 받았네요 못된 놈이 깨버린 어디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올라갈 수 있네? 아, 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흐접하게 그래 아마추어같이 오케이 어둠의 사이즈 허감이 이상하구만 이건 그만 용사의 소울과 파라스의 돌 파라스의 돌 이렇게 퍼주다니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만해 눈 아파 어디였지? 여기서 길이 있네? 야 왜 자꾸 이렇게 걸어 요거냐? 원래 이렇게 텅텅 비었었나요? 아무것도 없네 조용히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스가 열쇠로 열면은 보스 보스 영혼을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NPC가 있다고 그랬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보스를 잡고 싶어요 어떻게 구해주는지 모르거든요 열쇠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요 무슨 열쇠인지 맞아 여기였다 여기 보스전이었구나 일단 보스 잡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가더라도 흐흐흠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 여기 왕보스가 제일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징그러웠거든요 얘를 보고 왜 이딴 걸 만들었냐 하면서 짜증내던 기억이 납니다 새록새록 세상새록 아이고 존나 아프네 담벼 아 아 아 존나 아파 아 와우 호구잖아 그렇게 느릴수가 두대는 때렸겠다 야 어 대상에 찌르는 건 만만치 않네요 어 꼬리가 방어를 해주네 야 신기한데 야 매지션 너무한 거 아니냐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드링킹 해주고요 담벼 아니 어디가세요 안전지대 옛날 영화 중에 이렇게 사막에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 있지 않았나요 20년이란다 10년 전쯤에 맨날 티비프로에서 해줬던 걸로 기억나는데 왜 그런 잔인한 영화를 티비프로에서 해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안녕 어 미친놈이 잠깐만 그치 어이구 아파 어이구 아팠어 꼬리가 없어졌다 야 설마 패턴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꼬리를 없앤건 아니겠지 공격 야 너 진짜 빠르구나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이건 싫어 악마같은 녀석 찔러봐 찔러봐 머리 한 번 더 회전 예쓰 이게 좀 많이 멍청한데? 이것이 맞딜 마법 쓸거지? 아니구만 아프구만? 너 창 그렇게 쓰는데 왜 창을 안쓰냐 미친놈인가 왜 히라라고 들어가준거지? 아 맞다 저기가서 쟤를 부르면 아이템 먹을 수 있나 보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죽여 관심 없어 죽여 니 머리카락 가슴에다 잘 붙여놨어 안그랬으면 나 이 게임 안했어 진심이야 루 루 루 루 루 뚜 가다가 상자같은거 나오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넣어놓는건 좀 심했지 근데 웹이 어떻게 넓을 수가 있을까 로딩 받는 속도도 빠르고 대단해 분위기도 되게 좋아 그래픽이 막 엄청 좋고 그런건 아닌데 뭐 매력이 터져 펑 아 맞어 여기서 얘네가 게름이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게름이었지 얘네 방패가 그 화염저항 100%라서 대방패가 방어력도 없고 이걸로 아까 그 나한테 고통을 줬던 용철 대문을 잡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사람들이 써본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방패 잘 안쓰거든요 무거워 보이는데 저걸로 잡았다니 무시무시하죠 다 막아지기만 하면 부적이겠다 근데 자 이제 아이 그냥 올리자 생명력 내가 알기로 50까지 올려도 되는걸로 알거든요 전 생명력 올리겠습니다 우리 겜잘알들은 아니 우리 겜잘들은 알아서 다른거 올리세요 몰라요 나도 나 어디서 기어들어왔죠? 여기였군요 아 원래 순서상 썩은 자가 다 마지막이었나 보구나 순서가 있네 근데 배가 요동치고 있어 갑시다 저쪽 길로 가면은 무호가 있었던거 같은데 별로 가고싶지 않아요 길이 복잡하고 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기서 무슨 창을 준다 그랬는데 내구도가 무한인 창이고 원래 내구도가 있는데 내구도를 다 쓰면 봉인이 풀린다고 하더라구요 어 나왔다 대형 방패 근데 가져서 뭐합니까 되게 좋은 창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무적의 창이라고 그게 패치칸에서 쓰레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난 써본적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사례 내가 모르는 사례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나본데 그런거 던지는거야? 너무한거 아니야? 너 이거 막고도 쓰러지는구나 이 튼튼한 애들인데 역시 가토스야 백스텝 주의 헉 헉 예스 조강석 어우 예 아 속쓰려 뭐해서 통과한거야? 분명 이 커튼 밑에 여기였니? 아니구만 여기였니? 아니 아니 아니였어 어딘가에 화톱불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였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4개 중에 3개를 갔는데 다 틀리냐? 아니잖아 화톱 텐트같은 소리하고 있네 돌아갈거야 이제 왜 돌아왔냐면 아 저 아 오늘 왜이러지? 똥마려워서 돌아왔습니다 흠흠 죄송합니다 사 ounce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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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드랭글레이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스가 썩은자보다 약하단 말이야. 나 얘가 제일 어려워던 것 같은데? 너무 극혐이라서 움찔거려서 못했거든요. 혐오스러움으로 유저를 압박하는 굉장한 보스였는데. 방금 그 버벅이 뭐였어?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 스프레임 드랍. 높은 갓 게임이었으면 낙땜 없애서 쇼컷으로 갔다. 하지만 그런 게 안 되죠. 다크 소울이니까. 스프레임 드랍. 스프레임 드랍. Thunderdoll. 조심해라 뒤에. 돌 굴러온다. 잘 피하는 것만. 농부들 치려고 왜 이렇게 많냐. 기사보다 많잖아. 역시... 일하는 사람들은 달라. 농부의 바울을 약보면 안 되지 자꾸 매끈매끈한 돌 같은 게 나던 것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나 인간상 좀 써야겠는데 슬슬 너무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아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나 업글도 안 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깐만 오우야 오우야 오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저게 안 맞는다고? 생긴 거 똑같은 거 봐라? 얼굴 기억해뒀어 나 무기 좀 바꿀래 너무 지겨워 좋은 무기 없나? 왜 이렇게 큰 무기가 없어 큰 무기 그렇게 많은 걸로 알았는데 그레이트 식스 클럽밖에 쓸 게 없단 말이야? 나한테 새로운 거대함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 체력 많은 것 봐 든든하죠? 기분 좋죠? 멀리 있으면 약간 끊기는구나 엄청 끊기는 게 아니라 나 맞는 줄 알았네 농부 농부 좋은 농부야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 거 아니? 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한 거 와 야 강한 것 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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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 아니 무슨 범위가 이래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맞아야지 나 여기서 지금 몇 번 죽은 건가요 농부한테 믿겨지십니까? 보수들은 거의 다 원투였는데 농부가 나를 트라이하게 하고 있어 빵 예스 와우 너는 왜 두방이냐 같은 농부면서 치사하게 태풀 좋아 다시 들어와 까자아 까자아 내가 이런 이런 농부한테 지금 이런 타노스도 아니고 이렇게 처음 맞아야 됐단 말이야? 갑시다 갑시다 자꾸 냄새나죠? 그냥 갑니다 냄새가 아니라 방금 내 머리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겐 너무 심하겠나 갑니다 아니 이런 건방진 놈들 아 더럽게 아픈 것 봐 잠깐만 진정해 아 저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아 너무하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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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전 안돼 두 발전 안돼 두 발전 안돼 고마워 어 아 잠깐만 아이 못된 놈들 계속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어디서 지금 뒤질라고 돌아 뒤졌다 아 이거 심한 듯? 채우는 클라스 좀 보소 21색 1론 달라 저거 막아주는구나 의자로 쉽게 하네요? 아 색인 것 좀 보소 더러운 사교돈들 예스 덩어리 다섯 개만 더 있으면은 하나 완성할텐데 길이 있어 졸라 신기함 겁이 졸라 많음 샤밈 뭔 일 있었던 거니? 아저씨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뭐야 왜 갑자기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 난 가겠어 넌 넌 넌 넌 애완 거미니? 예스 빨리 갑시다 나 일단 집에 갈래 뭔가 신발 멋있는데 아 새로운 무기 진짜 없음? 아 실망스럽네 나름 꼼꼼하게 먹고 온 것 같은데 레벨업 할 수 있네 레벨업이여 아줌마 존재 이유가 레벨업 뿐이잖아 올려줘 아줌마 잘 써먹지 않아? 아 아 존 존 도깽이 없나? 크고 강력한 거 최강의 데미지를 원해 나 또 업글 안 했어 상관없어 갑니다 어차피 근력 고정이 높기 때문에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 좀 과한 듯 타고 가 쇼옥 아니 이런 이런 잠깐만 그치 아이템 어디감? 저기 있으면 우짬? 뭐임? 나한테 먹고 죽으라는 거임? 가지고 먹고 죽겠다 사나이는 어어 그냥 죽었어 아 그 겸이야 이렇게 만들었어 어 비켜 들어가 거미 느려가지고 못 쫓아오네요 당 당근 빠따로 쫓아올 줄 알았는데 야 그럼 야 어떡하라고 저렇게 만들었어? 저를 가기 못하게 하던가 짜증나네 정말 어 여기서 싸운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안 싸우네 길은 왜 길이구만 내가 개를 안 만나서 그런가 보다 페이팅 가 개를 뭐 어때 와 안녕하세요 오우야 생긴거 극혐이야 오우 덩어리다 기중한 덩어리를 주는구만 빨리 가겠습니다 얘네한테 볼일 없는 관계로 그냥 갈 겁니다 오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되겠죠? 여기서 이거였던걸로 기억해요 저런 아 잠깐만 야 왜이렇게 세냐 왜이렇게 생겨네 왜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험포스러워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거미는 스카이림 거미로 줬게 근데 스카이림 거미보다 더 징그러워 걔 약간 두툼해서 덜 징그러워해 오히려 애완 거미가 생겼잖아요 더 징그러워 얘는 아이템이네 잘 먹었다 쏙 그냥 통과되는구나 그게 더럽게 멀어 이게 먼거야 보스도 끈질긴 주제에 어머 여기도 있었어? 아 잠깐만 타임 야 타임 좋지 뭐 나오냐? 덩어리 제발 아아 아아 저렇게 쓸모없는거 봐라 열어놨었네? 아 들어가려면 열었겠지 뭐 아아 저렇게 어 잠깐만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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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 얘들이랑 싸우기 싫어 아 현미야 얘들 난이도로 안될거 같으니까 이제 혐오스러운거 넣어가지고 죽고 약간 정신공격을 한대 이거지 아아 기억해두겠어 잠깐만 땡큐 하도 쳐맞았더니 이제는 딜을 보는구나 빨리 갑시다 계속 앉아있지 왜 일어났을까? 야 이거 너무 혐오다 어우 야 나 딴 데 아 딴 거고 있자 이씨 아 얘 너무 혐이잖아 어어 보고싶지 않아 어 잠깐만 어우 야 꽤 센데? 아 꽤 센데가 아니라 너무 센데? 아 나 여기서 몇 타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죽으면 안돼 이거 보스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이리 가야되거든요? 어 이 잠깐 이러면 안돼 뭔짓이야 이번엔 한 번에 간다 음 계속 돌파해야되는 통로인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은 계속 가야되는데 보스 원트 해야되는거야? 아이템 있네 저기 나이 당했더니 이제는 바로 대응하잖아? 다음부턴 날 때릴지도 몰라 조심해야돼 학습하고 있어 학습 학습을 하신 분 치고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음 으응 아 이거 제대로 가야겠다 한 번에 깬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가야겠다 위험하다 그렇지 얘가 이렇게 달면은 나 어떻게 잡냐 보증전에서 야이 너무한거 아니냐 그거네 고 의자 사이 들어가서 덤비는거 봐라 자물쇠 잠겨있다 어 저기 슈퍼농부가 있잖아 인간사냥꾼 오이라? 오하라? 아 진짜 아저씨 그러지마 왜 그렇게 세냐? 강인도 뚫어버리네 그냥 구를거냐? 구르지? 아 구르면서 선빵을 친다고? 무시무시한 녀석이네 아 야아 강한데? 농부 가자 저 새끼 저거 구경하고 있다고 봐라? 흐흐흥 빠르게 이동합시다 어디로 가는거야? 어두워서 안보여 어디로 가는거야? 어두워서 안보여 아 이해가 안되네 이쪽인가? 오오야 어어 여기네 비우석 잠깐만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야 뭐가 이래? 우와 잠깐만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야 진짜 아 야 너무한거 아니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씨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때려버리는거 봐라? 반응 못한다 아 무기가 느리니까 거미보다 빨리 때려 죽일 수가 없다 거미 강해 저 아이템이 있네? 하아 귀환의 뼈 아 이거 안 깨져? 아차차 아아 됐어 됐어 와봐 아저씨 진작 이렇게 할걸 소비도 엄청 적네 소비도 엄청 적네 빨리 가자 아아 길을 왜이렇게 복잡해 아아 좀 뛰어봐 얘네랑 안 써보면 안될까? 여긴 어디야? 포스 전화하는 데가 어디였지? 아 저기구나 포스 전화하는 데가 어디였지? 어머데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아아 아아 혐 아아 아아 여기다 멋있다 그 정도 찌또은 때려줘야지 아아 저기 그 원에 나오는 백룡 시스라 그랬나요? 이거 맞아요? 다른거 아니에요? 야 혐 혐 왜 여기서 할까? 잘 갑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오우 아우 혐 아우 혐 어우 야 강하다 별로 그렇게 안 쎄다? 어? 쎄다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쎄다 오우야 뭐한거야 지나갑니다 오우야 피격이 좀 거시기한데? 오우와 위치를 보여야지 때리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약하다? 조금 쎈 줄 알았는데? 아 아 하필 어 몸 약하네 어 썩은 자보다 약한가 보다 위치가 저기 이유가 있네 저기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할 뿐이지? 여기서부터 가야 돼 아 왜 이래 이런 거를 괴롭힐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얜 잡자 아 때리려고 했어 방금? 가능 좋았어? 야 이거 처음 할 때 되게 공포였겠다 나 전에 되게 쉽게 왔던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웠나? 피지컬이 가벼워 피지.. 피지컬? 저게 맥을 못 추냐? 저게 맥을 못 추냐? 그거 좀 이렇게 그만 찔러라 아..뒤지게 맞는다 예스! 이번엔 한 번에 깨고 싶은데 어디라 그랬지? 내가? 아 저기구나 빨리 가자 바로 들어가면 반응이 안 되네 아.. 거미.. 너희가 좀 자.. 팀킬 없어요 거미가 팀킬 떠나서 거미 자체가 잡기 어려워 여기 보고 있었구나 으아.. 잠깐만.. 느려진 거 아니 설마? 에이 아니지? 어우야 무슨.. 저 머리를 보면서 어 조작감 혐의야 근데 걔는 쏙 그렇게 안 맞추냐 거미가 다 잡아도 더 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로 문제죠 아아.. 뒤로 뛰지마 이 새끼야 거미새끼야 건배 어.. 뭐야 이게 안다니? 아 이게 뭔 짓이야 와우.. 둥글게 둥글게 어떻게 인가 저게 땅소리 솔직히 쟤.. 저 녀석이 그.. 탄탄해 보임을 생각하면은 당연한 건데도 약간.. 야.. 미친 거 없다 이제 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어 잠깐만요 참.. 너무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닫어.. 아.. 닫으랬지? 한 번 더 회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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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 어.. 감사합니다 아.. 돌았잖아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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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너무 치상한 거 아닙니까? 거미 좀 묶어놓고 때리는 거는? 양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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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어 야 잠깐만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 범이 너무 혐의야 어.. 어.. 죽었냐? 아.. 아.. 죽었죠? 죽은 척 한 거죠? 거염이죠? 비우석 먹는다 천원짜리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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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짜리 기중한 아이템 비우석 어.. 먹어주고요 아.. 머리 내려 건받고 놈아 다 죽여버려 대전! 어디 어디 아.. 이 차 하나 뒤지겠네 니가 뱉은 거니? 잘 쓸게 뭐야 뭐야 이 거미들은 가 더 이상 거미 터뜨리고 싶지 않아 쫓아오지마 죽여버리기 전에 오! 야 미친놈이 쫓아오네? 거기 머리 저거 어우야 존나 징그러워 차 있는 거 봐 아.. 발가락.. 발가락 축소될 뻔했어 발가락 엄청 쪼그러들었어 댕댕이가 깽돼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식 하나 던져주고 왔습니다 간식 하나 던져주고 왔습니다 야 던질거야? 어둠의 결.. 결정석 그리운 향나무 이렇게 좋네요 이건 DLC가 없다 아냐 나 이거 생각났어 뭐 땐 너 와아 나 얘랑 싸우는게 있다고 그랬는데 다크솔 투 오리 원죄였나? 원죄 근데 저는 얘를 얘를 싸우는걸 못 봤거든요 대화 이벤트를 다 겪고 벤드릭을 잡으면 나샹드라를 쓰러트린 후에 그의 말이 나오며 전투가 된다 아 그래? 그럼 나샹드라가 이게 진.. 보스가 아니라 얘가 진보스인거야? 대화를 전부 하고 만나야된다고? 대화 또 할게 있니? 아 왕에서 한번 하던거 그게 다야? 어우 잠깐만 찾아보자 방문기록 첫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니까 등장한다고? 아 오케이 됐다 가죠 뭐 등장하던거 말던가 다 모았습니다 아 빨리 모았다 아 빨리 모았다 어제는 진짜 어제는 그 잊혀진제인 앞에서 껐잖아요 오늘 뭐 2시간 반하고 2시간하고 4시간 반했는데 다 모았어요 4개 게임 짧네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모으겠는데 하긴 타임어택도 있는 게임이니까 다 모았다 어 좋아 체력 올려 왕도 가면 되는데 왕도 가도 되고 dlc 가도 되거든요 아이템 강화 좀 합시다 아 근데 아이템이 나 원해 원해 아이템을 원해 나 그 이거를 좀 쓰자 이게 어딨냐 그 그리운 향나봐 봤잖아요 그거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이케 꿀 사러지면 안 됨? 안 됨 안 됨 뭐야 이게 맞는 거야? 맞는 길이야? 아 맞는 길이구나 아 아 내려갈 필요가 없던 거구나 저기 내려가면 그냥 길이구나 아 몰랐지 너 어떻게 알아 저런 거를 야 내가 까먹을까봐 싹 앞에 대기해주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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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얘가 그걸 알려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려줬다기보다는 영혼을 주면은 아이템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좀 줘봐 안녕 상실자 어 너가 상실자야? 공허의 반지 영지의 반지 저기 얘 왜 무기를 안 팔죠? 너가 주는 거 아니었냐? 너가 준다 그랬었는데 너는 설마 마법만 주냐? 어 너가 뭐 주는 거 아니었어? 보스를 바꿔주는 거 아니었어? 그런 애 아니었어? 아 이거 이거지? 아 거인의 돌두끼가 짱이네 거두러 갑시다 어 지금 이게 다네? 딱히 좋은 게 없네 써볼까? 자꾸 저주받았대 미친놈이 내가 구해줬는데 싹수 노란 거 퍼서 여보자 너무 약해 보스 무기가 난 그게 보스 무기이면 좀 멋있고 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본 무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좀 빠르긴 하다 아닌가? 너 뭐 특별 모션 없어? 이게 다야 그냥? 아 너무 구린데? 내 취향 아닌데 이러면? 보스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라고? 아 일단 이거 쓰자 아 일단은 그 까마귀한테도 가야되는데 일단 이거 할래 쓰고 싶어 하나밖에 안되네? 아 까마귀한테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게 다야 그냥? 너무 구리잖아 아 이게 짱이잖아 이거 500 넘는데 너무 약하잖아 무게는 25킬로나 나가는 게 아 아 좋은 거 없어 진짜? 아 너무 실망이야 내가 알기로 그 황금사자라고 그랬나? 아까 내가 못 열었네요 했던 그곳에서 하나 열어서 어 향란모아 더 안팔죠? 뭐야? 아 얘가 mpc 죽으면 mpc 아이템 바꿔주는 애였지? 야 관통자검인데 데미지가 200이야? 거기 독댐까지 붙어있어? 아 레어인가 보구나 아 몰라 안쓰네 레어면 아 진짜 이거 잊혀진 양노무 아까 그림 봤죠? 없는데? 나 잊혀진 양노무 아까 그림 봤죠? 나 잊혀진 양노무 아까 그림 봤죠? 나 잊혀진 양노무 아까 그림 봤죠? 없는데? 나 잊혀진 양노무 아 왕도까지 뚫었더니 약간 물렸어 돈 받고 바꿔주던가? 그냥 바꿔주지 않나? 아 만천원 정도는 버려도 돼 아 댕이댕이 많이 화났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게임을 해야돼 아 일로 가는게 아니야 아까 그 사자였을거에요 하늘에 많던 데로 가서 가서 내려가고 여겼지? 나중 갔는데 아니다 이런거 하면 안돼 뒤져 아 너 여기까지 못 쫓았냐? 아 너 아니였던거 같은데? 황금색인 애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저씨가 이런데 계세요? 내가 이거를 직접 한게 아니라 영상으로 본거라서 뭐 구분이 안돼 벵갈 벵갈 벵갈이한테 한번 가볼까? 이거 다야? 아 머리가 있네 진짜 와 야 대박이다 니 몸은 저기있고 저기 머리가 있는거야? 아 다시 아 아 내 몸이예요 내가 죽을지 만약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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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좀 고맙다거나 그런거 없어? 이 자식아 아 이거 뭔데 A냐? 내놔 14개 살거야 쟤가 아니었단 말이야? 누구야? 어차피 두개니까 뭐 언젠가는 풀릴거 같긴 한데 가섬 대화 좀 걸어보고 다시 가봐야겠다 근데 저게 다야? 그냥 벵갈 다리 세트 없고 이게 다야? 검 하나 풀리고? 뭐가 이래? 왜 기중한 향나무를 치우고 가야지 아 야 야 무슨 유저냐? 왜 이렇게 잘 피해 믿을라고 대체 걔 열쇠 누워 갖고 있는거야? 걔 열쇠 누워 갖고 있는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잠겨있잖아 오우야 오우야 만어 온천지에 아이템을 줍는다 타임 이상한거 부리냐 기분 나쁘게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오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 앞에 거짓말쟁이가 있다 쟤야? 전 일로 가는건 아닌거 같고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라고? 오우 오우씨 아 이렇게야? 넌 정체가 뭐냐? 너냐? 혹시? 너 아닌거 같다 나 취소하면 안되냐? 오? 너니? 그래 부채 아니면 얘였겠지 저기도 길이 있네? 융감한 용사에 쏘올 화염병 3개 단 3개 빨리 가서 구해줍시다 개구리 또 젠드는거 싫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얘 아무것도 없었죠? 안녕?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쟤 둥지로 와달라 아 얘 둥지가 거미 잔뜩 있던 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운 향나무 어 내가 주고 바로 돌려주네요 뱉네요 좋은 녀석이네요 이거 그냥 지나지네 저거를 가 여기를 가야된다는거 아니야 어 어? 됐어 안가 열고 있었겠어 아 잘됐어 빨리 왔어 개가 여기였죠 잠깐만요 별로 내려가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어디였지? 그 어디였지? 어디였나? 이쪽 가봐 어딘진 몰라도 되게 불편했던 장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 왜 이런데서 살아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아닌 것 같죠? 몇 쪽이니? 모르겠어 나 힘들 어디야? 여기냐? 아님 돌아갈래 돌려보내줘 돌려보내줘 어? 섹스 덩어리 나왔다 대박 무거워서 열 수가 없다고? 뭔 소리야? 부셔 그럼 어 부서지나봐 뭐야 뭐야 오 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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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가 잠겨있다고? 아니 뭔 놈의 자물쇠가 온천지에 있어 나 다 끼고 왔는데 아 이해가 안되네 아 이해가 안되네 가자 아니 이러면 안되잖아 자아 방금 뭐 먹었죠? 햇불 먹었나요? 큰 쇠파 이게 다인거야? 돌아갈 방법은 없냐? 아니 뭐지 쟁둥이 내가 가서 예포해준다고 가가지고 발 한번 만져주고 왔더니 삐졌잖아 귀엽기는 여기 아이템이나 먹고 빼자 자아 오 야 셀프는 걸 이렇게만 줘? 이런 좋은 곳이었어? 태풀 죽을때 죽더라도 파빙을 하겠다 아 제발 그만둬 그만둬 아 좋아 하여튼 먹을거 없는데? 죽자 이제 뼈쓰기 아깝다 죽자 그냥 저쪽 방이었나보네 저쪽으로 가죠 저거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가야겠다 밖에서 길이 있을거에요 내가 몰라서 안갔을 뿐 차 전문 나옵니다 정의리도 많이 나왔어 보스모기에 투자할 수 있을거 같아 근데 보스모기는 일반세계상 아니던가 야 높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아 여기가 그곳이네 아 나 그럼 저로 갈 필요가 없었던거네 처음부터 그냥 이리로 왔으면 되는거였네 미칫게임이 잠깐만 아 진짜 너무하네 강도의 그레이트엑스 강그엑 아 맞어 그쪽 세갈래길 쪽에 무게 몇개 있었지 거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아 어 먹을먹으면 먹었다 어디야 저건가? 저거밖에 없죠 문이? 저거겠죠? 저거밖에 없죠 문이? 저거겠죠? 저거겠죠? 저것도 먹을래 아 아 아 왜 안뛰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누답 G키인데 H키 눌렀음 아 수준? 여전 여기 죽은 사람 많나 본데 쟤 죽을 수 밖에 없지 모르면 죽어야지 좋아 아 장난 아퍼 야 뭐 이게 야 어 제대로 뛰었는데 경직 들어가서 떨어졌어 아 아 너무나 소리 질렀다 아 이렇게 소리 지를만한 텐션이 아닌데 가자 텐션 조절 좀 해야 돼 힙 빠져 오늘 길게 알고 있기 때문에 롱런이거든요 여기 맞니? 여기니? 여기 아니야? 아니면은 알려주지 아 그냥 안 돼버리냐 야 으어어어 어 어 야 미친 게임이야 악령 사수요? 저놈이 왜 기어나와요? 그냥 아이들 기다려왔는데? 뭐가 이렇게 인형이 많아 뒤진다 진짜 일어나 너 들어왔구나 잘 왔어 뒤지게 말을 준비해 아 아아 잠깐만 한 번 더 야 그거를 왜 거기를 때리냐 이해가 이해 어 상임아 이거 맞고 죽어? 아니야 야 야 너 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장사하냐 뒤지려고 진짜 너 왜 이런 데서 하냐고 니 갇혀있던 데보다 100배는 위험하잖아 아 아이템 못 팔음 유누서 파르티잔 트윈블레이드 컴퓨터 헤비 그로우 어 이런 것도 파네 아 잠깐만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 빠고 빠고 아 미친놈이 뭐야 대체 야 먹어 개는 짓지 아이템 교환은 안 되지 이게 다야? 죄인의 검 거미 어금니 거미 바늘 대시 칼 처리 예당의 전추 도 뭐야 아 나 돈이 없네 아 아 첫 번째 것만 담내로 준다고? 미친놈이 소울을 내가 갖다 맞췄는데 싹 싹 바가지 없는 눈물 봤나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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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더라도 죽이고 죽는다 내 손으로 죽겠다 아 자 C칼가 선출을 얻었는데 빨리 써먹어봐야죠 가보자 용철검은 써봤으니까 귀찮아 일단 집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C칼 그것도 비네 대식칼 이거야? 도끼란 말이죠 그냥 도끼야 아 아 개쓰레기 와 개쓰레기 어 데미지 자체는 센 것 같은데 어 약공격이 세네 이게 너무 약하다 근데 어 이거 뭐하렀어 어 리치가 짧잖아 이거랑 이거랑 베는거 구른다음 찌르는거는 검처럼 싸우는데 맘에 안들어 이거야 이게 약간 맘에 든다 아우 좀 작네 생각보다 데미지 데미지 아 화딜이 붙어있네 110이야 아 조금 많이 약한데 이거 뭐임? 때려보자 아 아 근데 레고도 엄청 걸린다 이거 안된다 야이 너무 구린 것만 있어 아 이거라도 써야하니? 무게 몇이냐 16이야 16이야 이게 더, 더 무거워 근데 약간 멋있긴 하다 솔직히 말하면 대식아 용뼈, 용뼈 들어가냐? 글렀는데 너 그럼 이번엔 재서? 아 나 1번목이 써야돼 그럼? 아 씨 아 싫어 화끈한것 좀 줘봐 싫어 아 좋은것 좀 파세요 아저씨 멍청한 아저씨야 아 무거운거 없나? 아 이게 다야 진짜? 166 아 개찐인데? 아니 이거는 초반에 얻은거라서 타고싶지 않아 이게 좀 나은것 같기도 하고 아 옥션이 약간 다르네 똑같네 아 아 이거 껴야돼? 아 아 새것 좀 껴보자 아 질려 대빵만한 무게 그런거 없어? 아 졸라 싫어 수련거 좀 줘봐 벨스타드? 아냐 아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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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지겨워 아 맞아 여기서 봐줄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서 봐줄 수 있다고 그랬지 내가 텅 빈 그림자의 숲 유기었니? 아 반지주던데 아닌가? 아 어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있느냐 궁금하오다 돌아가겠다 왕의 반지로 열리면 되네 그러면서 이거 내려가는 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야 아 얘가 안드레저택이었나? 그리고 누석 반지 죽어 그냥 거기서 인간상 먹고 이제 옆으로 가자 무엇을 해야 강력할까? 다크소울3의 연계 대검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다 그랬거든요 근데 투는 모르겠네요 투가 셀까? 써볼까? 디에시 가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패딩할 생각을 해 그냥 푸식하게 큰 맥을 러브 잘 쏜다 뭐야? 뭐야? 한 잔 해 고명한 전사 인간조각상 빛나는 색이석 한 잔 더 해 이거였나? 오 야 단검으로 내 거를 용을 뵈는 크레센트 엑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름 멋있잖아 이거니? 근력 C야? C번 아냐 아냐 욕할 뻔 아 존나 아이씨 많이 구린데? 아 나 이거 그냥 껴야되나? 사실 업그 안 해도 껄만 하거든요 지금은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샴고로 여기 뒤에 시고 애가 그냥 가자 뒤에 시고 나발이고 여홍의 소울 여홍의 소울 도랭 글레이브 여신의 축복 이거 잠깐만 굴이긴 굴이긴 진짜 굴이다 어어 좋아 나쁘지 않아 화끈한 게 필요해 화끈한 무이가 끈끈 화끈한 무이가 필요해 아 이거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약간 힘들었나? 어 고생을 좀 따르는 야 쪼카 세다 야 쪼카 세다 예스 예스 왕도 드랭 글레이 아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이거뿐이야? 너무 쿨하게 일어난다 야 썰였네 아 근데 이거 무기 때문에 할 맛이 안 난다 새로운 진짜 새로운 무기 DLC 먼저 갈까? 뭐 없어? 어? 아 너무 실망이잖아 아니 최강의 대형 무기 게임이라며 디엣이 가자 어 이거 내일 디엣이 가자 오늘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아니오 대형 거룩 넌 네